광주 북구회가 임시회를 열고 1조 7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심사합니다. 북구회는 오는 24일까지 제2B93의 임시회를 열고 본회산 대비해서 909억 원이 증가한 1조 713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두함 이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 플랫폼 구축,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비롯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북구회는 지역이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복지 분야 고정비용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꼼꼼한 심사를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